웃잖아요 그대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도 사랑해요 그대가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대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요 혼자 걷다가 어둠이 밤이 오면 그대 생각나 운명도록 그대가 보내준 새하얀 꽃잎도 맑은 물에 시들어버려요 그대가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대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요 김수윤씨 성공! 명곡이에요 지금의 이문세씨를 만들어준 노래 아닙니까? 네 또 본인 스타일대로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고기 들으셨어요? 그대가 떠나가면 고기를 그대가 떠나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대가 떠나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죄송한데 김수윤 선배님 노래하는데 왜 노래방 뒤에 뒤에서 뭐 하셨어요? 아니 금이 금이 제가 와도 탐이 나가지고 금 보호한거야? 봐봐요 얼마나 우리는 언제 출연해서 이거 가져가니 그래 바람결에 날려보내리 김태우 성공! 난 부럽지 않아 결승전이 한 시간 넘어가고 있는데요 왕주왕전이니까 되게 흥미진진하죠? 하하하하 내가 미워지네 재하 성공! 진짜 잘하네요 아 눈물 나네요 너에게서 떠나줄거야 대단합니다 엄마 대단하다 거의 황제전 같은데요 자 갑니다 룰레 돌려 주세요 주세요 퓨스 여름 안에서 룰레 돌려 주세요 호우 룰레 돌려 주세요 룰레 돌려 주세요 룰레 돌려 주세요 언제나 꿈꿔 온 순간이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오우 내 기분만큼 밝은 태양과 시원한 바람들이 내게 다가와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하늘은 우릴 향해 열려 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바람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 야 Q2 성공! 아니 그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왕중왕전 중에서 이렇게 길게 왕중왕전 결승전 하신 거 보셨어요? 있어요 아 그래요?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처음이죠 죄송합니다만요 왕중왕 말고 그냥 레귤러 중에서도요 결승을 두 시간 넘게 해가지고 공동 우승한 적 있어요 네 아 우리도 그러면 공동 우승 합시다 두 시간 하셔야 돼요 아직 한 시간 아직 한 시간 하셨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반 지나셨을게요 네 근데 이쪽 팀 심상치 않은데? 아주 끈찍이게 끈찍이게 아주 죽을끈